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5학년도 수능 예비평가 나형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 형태 나왔고요. 증명하는 과정 같은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끝나고 공부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은 읽어요? 안 읽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읽을 필요 없고요. 빠르게 빈칸만 채워나가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 가가 있는 형태가 B는 C의 가승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 윗부분을 봤더니 A, X, C 그리고 A까지의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왔네요. 그럼 이 가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얘네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A의 X승은 B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C의 Y승은 A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B랑 C가 같이 나와 있잖아. 그럼 지금 B랑 C가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럼 얘를 한 개의 등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여기를 슬쩍 보니까 A가 있고요. 여기를 슬쩍 보니까 누가 있어요? A가 있죠. 아, A는 C의 Y승이니까 여기 A에 C의 Y승을 대입해 주자고요. 그러면 얘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B는 C의 Y승에 X승이 될 거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C의 X, Y승이 되겠네요. 자, 가 어려워요? 쉬워요? 겁나게 쉬워요. 가는 뭐가 돼야 될까? X, Y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X, Y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나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이므로 로그 C의 A는 0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로그 C의 A는 0이 아니래잖아요. 로그의 결과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로그가 0이 되는 걸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지. 로그 C의 A가 0이 된다는 건요. A가 누구라는 소리야. A가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지금은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 말은 A가 뭐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이는 뭐가 돼야 돼? A는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다 같은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끝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일반적인 빈칸 채우기랑 조금 달랐던 게 이런 나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를요. 거꾸로 접근을 해서 나를 구해준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아 무조건 위에 거 비교해서 푸는 건 아니구나. 그 뒤에 있는 내용 끌어다가 빈칸을 채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XY였고요. 나는 A가 1이 아니다. 이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